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% 넘게 올랐습니다. 하지만 빈곤, 초저출산, 무너지는 필수의료 등 숙제가 한가득입니다. 최덕재 기자입니다.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122조 3,779억 원입니다. 올해보다 13조 1,949억 원, 12.1% 증가한 금액입니다. 우선 취약계층 지원부터 강화합니다. 생계급여액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21만 3천 원으로 늘리고,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은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, 조재분유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립니다.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원 강화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필수 의료 강화에는 570억 원이 증액됩니다.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하고,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. 그럼에도 의사 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응급실 뺑뺑이나 지역 의료 공백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. 출산과 양육 지원 예산은 333억 원 늘어납니다.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, 감염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실시됩니다. 다만 합계 출산율이 최소 1은 넘을 수 있을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됩니다. 이 밖의 마약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지원, 노인 일자리 확대,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같은 예산도 증액됐습니다.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.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.